하와이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리액션 시간 또 찾아 왔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또 홀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놀러 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자 그렇다면 오늘 또 과연 어떤 이야기 진행될까요? 바로 한번 출발합시다. 뿅! 어 또 쨍그랩이네요? 아 이번 쨍그랩 모드 어디 팀입니까? 포투니타 칼브이 아스 리메이크 된 프리머 로사 리거까지 조합성으로는 블루팀이 원거리가 더 많네요.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? 세계의 대결 오 뭐야 이렇게 모아보니까 뭔가 파워레이저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 쓸데없이 비장해 야 부터슈빛 했나? 레이커 뚜이뚜이뚜이 자 1등씩 맞춰서 핫핫핫 아 이거 뭐 진풍 배틀이요? 아니 이렇게 싸움이 너무 정적 아니야? 땡땡땡땡 싸우는 와중에 엘프리머가 먼저 쨍그랩 훔쳐갑니다 일단 튀어! 저 놈 잡아라 뭐야 웬 동굴? 동굴 구경까지 생겼나요? 야 니타야 일단은 곰 소환했으니까 곰 먼저 보내봐 위험할 수도 있어 자 과연? 아니 갑자기 곰 고양이 행? 자 그 사이에 또 엘프리머 도망은 잘 칩니다 그때 칼의 카트 타고 쫓아오는 칼 앤드 콜트 도망은 잘 쳐 뚜이뚜이뚜이뚜이 일루와 콜트님의 저격실력 뚜이뚜이뚜이뚜이뚜이뚜이뚜이뚜이 파빠진다고? 윗 귀잼은 우리꺼다 건들생각 추워도 하지마 으잉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짭 이거 둘 안 보인다 했드만 엘프리머가 억울옷 끄는 사이에 그냥 냠냠짭쩍 푸르르 짭짭 그냥 쨍그랩 맛있게 꿀꺽꿀꼽 하고 있었네 이 자식들 이거 하하 처음에 왜 이렇게 웃기냐 어? 어? 들켰네? 그러게! 빨리! 튀자! 튀자! 하지만 10개를 먹고 바로 승리를 쟁취합니다! 어휴 그래 싸우고 우리가 또 잘했는데 왜 져야 돼? 아휴 음 이거 너무 자비가 없이 이겼나? 아휴 이거 괜히 내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러네 얘들아 울지마 뭐 이런 거 갖고 울고 그래 살다보면은 이길 수도 있고 이칠 수도 있는 거지 아휴 자 야 잠깐만 아니 야 알프리모 그 하나를 설마 줄 생각은 아닌거지? 어? 우리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뜨거운 남자의 배틀을 했잖아 난 그거면 충분해 갑자기 청춘도라마 뭔데 이거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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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엘프리모야 이걸 준다고?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거니? 셀피참 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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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하하 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구나 하하하하 어? 뭐야? 하나가 더 나왔다고? 뭐야? 하하하하 으응? 가짜야? 어? 이번에는 뭡니까? 돌이 지금 이상한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? 흠 으응? 이 자식 어뒀지 허어어어어어 이거 그거네 이거는 고거 패러디네 더넌 더눈인가 더넌인가 그 악마 수녀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 제가 보지는 하는데 얘가 어떤 건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두두우우웅 더넌 패러디나 보네요 쓰읍 찾았다 이 자식 내가 없애주지 건들면은 부활각인데 어 뭐야 타라야? 너는 타라였네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이때 없애야돼 아니야 눈만 갖고 있던거야 이 악마 녀석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멍청한 뉴스 이곳에 제발로 찾아오다니 죽을 각오는 되어있나 그가 무더하게 생겼어 이 엑소시스트 불리께서 너를 정화해줘봐 이거 별거 아니구만 이 짓면은 틀림없이 죽었겠지 하지만 살아있겠죠? 살아있나? 어떡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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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였죠? 궁극기 발동 빨려드립니다 악마의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불 꺼냈죠 불이 빨려들어간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요? 불이 빨려들어간 세계는 과연 어떤 세계일까요? 호호 너무 강력한거 아니야? 뛰쳐나와야지 불아 죽었어 불 어떡해 오마이갓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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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냠냠냠냠 쩝쩝 파워큐브 먹방 와 야 탈환원 스킨 나와도 괜찮겠네요 저거 뭐 약간 이스터에게 이빨 나와서 촥촥촥촥 하는거 있으면 멋있을거 같긴해 자오늘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쇼워 다운 어 이거 할로윈 맵인가본데요? 일단은 레온 셜리 앤드 다리오 타라 니타 그리고 우리 귀요미 휴파이크 브랭크 크로우까지 전설을 거의 총집결했고 칼까지 와 왜이렇게 많아 스타트다운 할로위맵에서 벌어지는 쇼다운 배틀 오 우리 휴파이크 먼저 파워큐브 겟해야겠죠? 뚜잇 오우 할로윈의 제왕 모티스 등장이요 모티스 일로와 안돼 휴파이크 먼저 한명 아웃 셜리 크로우 벌써 아웃 렛츠고 그리고 귀요미 똘레오 며이 일단 파워큐브 하나 챙겼고 뱀 니타는 꼼탱이 소관 누굴 뚜깍 패려고 오 일단 칼도 처리 베리를 망치로 오우 이제 몇명 남았죠? 오우 프랭크 뭘 보고 반한거야 또 날씨가 정말 좋은거 같애 뚜 오우 첫눈에 반한 프랭크였습니다 오우 지금 한눈 팔린 틈을 타서 지금 프랭크를 노리고 있는 셜리거든요 저격 오우 뒤치기를 하려고 바이바이 아 일단 모티스가 굉장히 유리한 판인거 같은데 야 인마 어? 설마 둘이 팀이겠나? 바이바이 짜식아 짜식아 정신차려 인마 우리 구역에서 그렇게 지금 한우팔고서야 되겠어? 여기는 전장이야 아 이렇게 팀이 갖춰지나요 이거 슈퍼셀에서 몇달전에 오피셜 떴잖아요 니타와 레온이 커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둘은 오우누이 남매인걸로 밝혀졌잖아요 누가 오빠고 누가 누난진 모르겠는데 왠지 레온이 오빠일거 같아요 짜짜짜짜짜짜짜짜 어 저기 첫눈에 반했습니다 언니의 탓에 저의 사랑을 받아주세요 아 저 뭐 생긴 놈이 뭐래 음 오빠랑 껌덩이 화났죠 어 이리와 감히 우리 동생을 하지만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모두 족족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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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그 정신나간 놈 한눈팔려서는 말이야 이렇게 된거 뒷처리는 내가 한다 가자 어어 뭐야 뭐야 안돼 니타가 위험해 뚜이뚜이 갑자기 어머 이거 흡사 막 보디가드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인정사정 볼거 없네 레온이랑 곰탱이랑 공격 아 모티스 잡은거구나 이 자식이 한눈판 사이에 우리 니타를 노려 어 어 어 어 니타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을 좋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안돼요 프랭크씨 안돼 안돼 하하하하 처절한 러브스토리 뭐야 프랭크가 증발했더니 하늘에서 프랭크 상자가 떨어지네요 이건 뭡니까 uksade 실패 例 아우 할로윈 과자가 잔뜩 잔뜩 대구 어? 이미 프랭크는 안중에 없죠? 개꿀이요! 맛있겠다! 쿵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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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쿵쩍쿵쩍쿵쩍쿵쩍 아! 명이 된 휴파이크까지 고맙습니다!